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비결의 광희와 오랜만에 뵙죠. 빅마은 선생님입니다. 이혜정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다 지내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선선한 가을에 선생님이 뵈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요? 저도 너무 오고 싶었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오신 만큼 맛있는 요리 해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오늘은 어떤 일인가요? 오늘은요, 가을에 그냥 힘을 듬뿍 주죠. 네. 가을 낙지라고 하잖아요. 낙지 넣어서 김치찌개하고요. 아직도 간단하게 가시무침 맛있게 해드릴게요. 힘이 불끈 서서 오르겠는데요. 함께 만들어볼까요?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공개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1. 2. 3. 3. 4. 4. 4. 5. 5. 6. 7. 선생님 먼저 네.